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어디 가는 거예요? 저희는 지금 공연하러 가고 있습니다. 고생하겠네. 홀리 브이 해줘. 홀리 브이 해. 홀리 브이. 안녕하세요. 휴가해도 노지원이 없어서. 아. 안녕하세요. 타이밍. 안녕하세요. 이제 휴가해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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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selfsuit MOM. 휴가해져요. 휴가해장라며 smartest unser眼cus silver version. 그래서 ritual क профессионĩ 이동맥S 실리öh스 kah. 근데 뭐 하러 왔는지도 얘기를 안 했어요. 학원 소속 밴드 아이들 공연 시킬러 왔어요. 그냥ischer mulheres mat mariify 가. So2 지금 심장이 어떠신가요? 다윤이 한테 악보를 가져가라고 그랬어요. 갑자기 떨리면 생각이 안 날수록 오잖아요. 그런데 지금 표현이 안 돼요? 같이 보자고. 저 아무 생각 없는 인간들.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. 다윤이 한테 악보를 가져왔어요.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줘 우리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지는 꽃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에 손을 움켜 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너를 찾으러 아름다운 그대여 세상이 차갑게 질을 보여줬던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올라 세상이 볼 수 있게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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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학년 친구들입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머니는 정해치이 – 문화축제 본선 인기투표 마지막 한 팀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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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 16.51%를 자제하고 106표를 득표한 11번 김윤자 씨는 정혜태입니다.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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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우리가 더 좋아해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 대표 누가 받으실 건가요? 대표 네 제가 받겠습니다 인기상입니다.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1등 했다 해주세요 1등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. 짜릿하네 귀여워 빨리 소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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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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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